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경의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민변활동을 하다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민변을 탈대하고 조국과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를 집요하게 지적하고 또 공격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권경의 변호사가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내놓자 권경의 변호사는 무법의 시간이라는 책을 또 내놓았습니다. 이 조국이 주장했던 자기 방어, 자기 논리, 합리화를 여지없이 쭉 관찰해온 아주 서초등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찰해온 당사자로서 그 팩트 위주로 조국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이 책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 그리고 여권의 핵심 인사들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독일의 나치점을 거의 흡사하게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만들어진 적 검찰과 언론 등에 대한 정어로 집단의 취부와 무능을 가리고 집단이 우수성을 확인받고 싶은 심리를 파고들어서 대중을 결속시키는 정치가 바로 파시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자와 일문일답을 소개를 합니다. 먼저 기자가 책을 저술하게 된 계기가 뭔가 하고 물었습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이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왜 민주주의를 붕괴하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입법 대신 행정명령을 남발했다고 했습니다. 검찰과 법원, 감사원 등을 회유하고 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축출해서 친정부 인사로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매수하는 행태라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검찰에 대한 파괴를 하는 행태가 법률가로서 법치주의에 대한 실존적인 위험을 느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의 과제가 독재의 풍경이었는데 어떤 의미인가 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후 검찰개혁 전 과정이 파시즘의 행태라고 생각한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해서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것이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대한민국의 1919년과 2020년은 1933년 독일 베를린의 미니어처 그야만 미니판이다, 축소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933년 1월 히틀러가 총리가 되고 2월 독일 의사당 방화사건을 일으켜서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아주 거짓말로 공산당과 사회당을 체포구금해서 의회에서 수권법을 통과시킨 것을 대표적으로 열어들고 있습니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입법할 수 있는 독재의 길로 나아가고 그의 4월에는 게슈타프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국가경찰입니다. 이걸 창설했다. 그걸 보면 지금 공수처 일련의 과정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의 거짓말, 속임수 이런 것들을 지금 독일의 상태로 파시즘의 예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파시즘의 행태라고 생각하나 기자가 물으니까 문재인 정권은 독일 파시즘이 탄생하고 뿌리 내리고 또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4단계를 거의 흡사하게 따라가고 있다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정치 출사표를 던지면서 책 낸 책, 문재인이 운명, 또 검찰을 생각한다 이 두 책에서 문재인은 여기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타살로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과 측근의 잘못에 대한 전지 대통령의 속죄나 또 우리의 후전적인 정치 문화의 결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타살자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 보수 언론 그리고 더 아파했던 진보 언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이후에 노무현의 타살자에 대한 적개심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정치개혁 프로그램으로 뒤바꾸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김어준 등 탁월한 선동가들이 결합을 했다. 문재인은 나치 돌격대와 같은 이른바 대깨문들을 양념이라고 칭하면서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타살자들과의 전쟁, 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4년 내내 그것만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독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민주주의에서는 구대타나 의해상같은 독재나 파시점으로 유행하는 맹백한 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자가 다시 책에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주요하게 다뤘는데 그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치 정권이 의사당 방화 사건을 이용한 것처럼 이 정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을 검찰개혁을 위해서 이용했다.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강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날조된 윤중천 보고서를 만들고 검찰을 악마로 만들었다. 대법원까지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심에서는 윤중천이 아닌 사업가 채모 씨로부터 내모를 받았다는 혐의로 일부 유죄가 났는데 최근에 대법원은 최 씨의 증언이 검찰의 압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그런 일을 한 정권이라면 누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어느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몰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인 것입니다.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는 국가의 행별권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해야 된다는 게 헌법의 대원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최근 이 사건으로 기소되자 사의를 표했다. 그와 민변에서도 인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권경애 변호사는 책에서 언급했는데 이광철 전 비서관은 민정수석실에서 관장하는 기관들 기역자 기관이라고 말했다. 검찰, 국정원, 경찰, 감사원 이런 것들이다. 다 이게 기관 앞에 기역으로 시작됩니다. 검찰, 국정원, 경찰, 감사원. 이어서 기역자 기관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관들은 심판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축출했다고 합니다. 충직한 성품의 인간이 어떻게 파시스트로 변할 수 있는지 그를 통해서 봤다는 겁니다. 이광철을 통해서 지금 파시스트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봤다는 겁니다. 히틀러 시대에 헤르만 괴링, 독일 라치 정권의 돌격자장입니다. 헤르만 괴링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가 과거 보수 정권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권경애 변호사는 검찰을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장악하고 싶어하는 건 권력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검찰이 갖는 기본적 권능을 강탈하고 또 그 권능을 공수처 등 다른 기관으로 이양하는 행태는 없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 조직의 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금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이 완전히 공중분해시켜 버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집단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파시스트 집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기자가 스스로 한때는 검찰개혁의 응원군이라고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실체를 잘 몰랐다 말했습니다. 2019년 조국 사태와 지난해 추미애의 검찰 조직을 와해하고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들을 전부 좌천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 정권의 실체, 또 검찰개혁의 본질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조국이 최성애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서 정영심에게 표창수여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주면 안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라고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있고 없고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데 수사를 방해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에 나온 윤석열은 대안이 될 수 있나? 하고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라는 것. 그게 시대정신이다. 그리고 그 시대정신은 이 정권의 무법과 반민주적 행태에 맞서서 혼들리지 않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윤석열로 직별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부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윤 전 총장은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에게 밝혀서 검찰총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을 자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마지막으로 진보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재건해야 하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권경의 변호사는 진보는 몰락했다고 단언적으로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의당도 조국 사태로 완전히 몰락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널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번 면접관 범벅 과정에서 완전히 확인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접관 범벅 과정이라는 것은 이번에 국민 경선을 통해서 9명의 대선 후보자들에 대해서 면접을 하는데 김경률 회계사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이었죠. 또 면접관으로 처음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반대한다고 해서 김경률 면접관을 임명한 것은 당원들에 대한 무시이다. 우리 당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식으로 반발했습니다.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는 수 없이 김경률을 번복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걸 보고 지금 완전히 확인했다. 조국의 강을 건널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진보의 재건이 문제가 아니라 파시스트들로부터 법추주의를 복구하는 것이 급선부다. 형사법무서비스는 국가기능의 가장 기본적인 실습 유지 기능인데 그 시스템이 파괴한 것을 지금 복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이 권경의 변호사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주 핵심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게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칙에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전체주의로 특정 사건을 조작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선전선동해가지고 완전히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걸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만 하더라도 거의 텔레비전 생중계하듯이 김학의 전 차관이 공항에 나온 걸부터 찍어가지고 못 나오게 결국은 금지 막았는데 그 행위 전체가 불법이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그 이야기를 쏙 넣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처벌해야 될 사람 과정이 불법이면 어떠냐 처벌해야 될 거 없으니까 별건으로 수사해가지고 최씨로부터 뭐 뇌물을 받았다 했는데 지금도 다시 보니까 법원에서 그것도 강제 진술의 우려가 있다 하면서 파기환송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과거에 나치가 의사당에 불을 질러놓고 그게 공산당이 한 짓이다 하고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한 그때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우리 사회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소득 3만불 4만불 가까이 되는 이 나라에 지금 뭐 G7에 갔다고 자랑하고 있는 문제 있는 곳에서 이렇게 독일 파시스트 1930년도입니다. 33년도에 독일이 권력을 잡고 34년도에는 히틀러가 총통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퇴탈을 하지 않고 히틀러가 권력을 잡아서 전 세계에 5천만 명이나 넘는 사람을 희생을 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당시의 상황이 가능했던 것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절차나 이런 것도 그렇지 않은가. 이런 걸 볼 때 지금 문재인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또 반드시 심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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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